오늘 띵타이쿠 서버 마지막 날이라서 또 기념사진은 찍어야죠 들어가서 뭐 통계도 있고 어디 시즌2 시작할 때 넘어갈 수 있는 뭐 템들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뭐 시뻘게 졌냐 이거 왜 이래 그거 어디가서 저장해놔요 어디가서 아 법원 지하에 법원 지하에 가서 법원이 어디지 근데 법원이 열두시였던 것 같은데 법원 어디야 뭐야 간담회 했던 건물 어디감 저건가 저건가 너로 이게 뭐야 계승상자 이름이 각자 이름이 있는 거야 내꺼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아니씨 그거 어떻게 찾아 아 내가 지정해서 하는 거라고 지정해서 자리 다 찾는데 뭐 이렇게 많아 꽉 찼어 이용 가능 여기 여기다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상자가 아 여기 상자 뭘 넣어야 되냐 다 벗어서 넣어야 되나 이 입고 있는 것도 벗어야 되나 여기다다 넣고 폭죽도 펴... 썰코는 안의 아이템이 인정이 안 된다고? 응 그렇구만 마지막이라고 돈 다 털어주는구만 지금 까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상자 까고 지금 상자 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끝난 마당에 저의 마지막 테스트 하나만 하고 오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오픈... 파트너들 마크 인증이 생겼다고? 무슨 마크 인증? 무슨 마크 인증? 그게 뭐야? 얼굴? 치즈찌개? 아 게임 말하는 거 아니죠? 게임 말하는 거 아니죠? 더 이상 가져갈 건 없는데? 더 이상 가져갈 건 없는데? 엔더 상자는 아까 거기다 넣어버려가지고 없어요 아씨 날개 없이 다니라니까 잠깐만 어 완전 완전 다 벗었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깐 다 벗었어 저 등에 있는 거 저거 엑스박스 패드에요 저거 아니 저거 뭐 계승상자에다 넣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비에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기 빨려서 여기 도용한데 와 있는 거야 아 나랑 똑같네 돈은 못 넣어놨나? 아 돈도 넣어놓을 수 있나 혹시? 돈도 다 저거 수표 발행해가지고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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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만 3421 문안 인사드리옵니다 헬로헬로 어 안녕하세요 이거 여기 여기인가?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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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수표 내꺼 어디 있었지? 내가 한 대 까먹었어 아니 안 가져왔어 나 그냥 돈 밖에 없거든 지금 아 여기 어디였던거 같은데 요리 요리였던거 같은데 일단 잠깐 엔더 상자 빼가지고 썰커에 있는 것 좀 빼고 돈도 넣어놓고 여기서 뭘 더 넣어야 되지? 뭘 더 넣어야돼? 쿠키는 빼라고? 잠깐만 이 상자에서 코인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상자 소환이 안되네 아씨 상자에 있는 거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상자 소환이 안 돼 마을이라서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곡괭이도 이거 좋은 거고 낚싯대도 다 돼있고 날개도 돼있고 그냥 뭐 이렇게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나 똥손인가봐요 깊네 엔더 상자 하나 넣고 보석 빼고 보석 빼고 어? 무난추한데? 좀 못생각했는데 있어 보이긴 한데 이거 넣어놓고 썰커 상자 하나 넣고 엄마 닮아 문이 없구나 어 이건 좀 귀엽다 어 이거는 귀엽네 발환 넣고 가벼운 착지 뭐예요? 아니 못날라 아 아 얘는 좀 귀엽다 됐나? 이 정도 넣어놓을까? 지도? 이거 지도는 귀한 주문서인데? 지도가 아니고? 그... 이 정도 넣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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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은... 근데 뭐 딱히 그거 대신 넣어놓을 게 없어 딱히 넣을 게 없어요 딱히 넣을 게 없어요 이 정도는? 몰라 다음 시즌에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데 이씨 할지도 안할지도 근데 어디서 모이나요? 저거 사람들 어디 모여있지? 여기 법원에 모여있나? 여기 아닌데? 뭐 공연 같은 거 한다면서 여기다 있구나 빨리 사진 찍자 아 와 진짜 다 멋져 안녕 아니 스킨이 왜 소울이에요?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아니 저기 그 계승하는 거에다가 다 안 넣어놨어? 뭐지? 아직 안 넣었어 난 이따가 해주는 거 아니야? 몰라 난 지금 그냥 넣어놨어 왜 이렇게 많아 이따가 강화사 같은 첫짱 받았어 개승 박스 자리가 지금 구석밖에 없어 빨리 가서 맞.. 맞 하나 2시 2시 전에만 하면 된다는 응 자리가 없어 뭐야 나 스님이면 돼야 돼 저거 설사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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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승 박스 있는데 알려줄게 저도 받고싶어요 난 다 넣어놨다니까 난 다 넣어놨다니까 저거 일단 저장을 안 해가지고 뭔 저장? 아니 뭘 저장할지 안 정해가지고 아 그냥 비싼 거 입고 있는 거랑 아 너 저기 날개 수선은 달았냐? 없죠 아니 그거 아직도 못 달았다고? 지금 하나 달라고 그래 그냥 다 애들 뿌려줄 텐데 됐습니다 자존심은 또 자존심은 여기 내 옆자리 비어있을 거야 아마 아니 잘 따로 먹을 거예요 아 그래? 여기 내 자리거든? 옆자리 하나 비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 뭐가 사람 그거네? 어 여기 여기다 저장해놨어 한 번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 이따가 아니 여기 상자에다가 계속 넣을 수 있어 일단 여기 자리만 지정해놓고 어떻게 지정해? 어 그러면 거기 니가 된 거야 그러면은 어 상자에다가 그 상자만큼 넣을 수 있어 땅 구매 티켓 이런 거 넣어야 되나? 비싼 거 넣어야 되나? 뭐야 나는 뭐뭐 넣냐면은 장비하고 뭐 곡괭이 무기 그 다음에 뭐 띵코인 다이아 뭐 그 다음에 네더라이트 같은 거 좀 비싼 것들? 그런 것만 좀 넣는데 그리고 또 있는 돈 다 털어놓고 돈이 연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넣어놨어 지금 넣을 수 있는 건 그리고 썰컷 박스 안에 있는 건 인정 안 해준대 아 그래요? 어 그니까 그냥 썰컷 박스는 썰컷 박스만 가져가는 거야 네더박스하고 일단 이게 어 15분까지 착사라 카는데 형님 그래? 15분 어디야? 대충 넣어놓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넣으러 와야겠다 15분까지 통계 서버 이동? 오케이 레츠고 몇 시야 지금 갑시다 어 1분 남았는데? 홍님 뒤에 패드 달려있네요 어허허허 패드 게임패드 액박패드 어? 날개도 없는데 그러면? 이따가 넣어 어 나도 날개 없어 다 벗었어 그냥 응 어? 왜 달리기가 니가 더 빠르지? 아이 차이 아닐까요? 통계박물관 이동 이건데? 응 아 이건가요? 탁석하라는데 의자가 따로 있나봐 어 어디? 다들 막 앉아있나봐 너무 안 들려 아 여기? 나 일단 마이크 끌게 네 어 지유가 왔네? 어디 앉아야 얘기야? 아 여기가 그 책 사이트 여기 자리 좋은데 여기? 여기 서있어야지 여기 서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하지?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하지? 흠흠흠 그게 없네 형님 V 누르시면 있습니다 있나? 어 이건가 호주님 안녕하세요 V에서 설정이 있어요 저희가 콘서트 하는 덴가봐 아 이거구나 이거 음성 채팅 이거네 그렇습니다 많다 이거 스트리머들만 다 스트리머들만 있는거 아냐? 몇 명이나 될려나? 여기 보면 나오나? 히ii이... 87명이야? 스트리머들만? 진짜 많네 소리가 잘 안들... 양사장 거 어딨지? 시스그룹을 들어가니까 안들린거 같은데 한번만 어... 양사장님 아이디가 뭐지? 너무 많아가지구 이씨 네 지나갔다고? 누구야? 양사장님 누구야? 지금 뭔가 누락이 시스템하는거 같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금방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D 아 지금 문제가 그... 이건 다주고 이건가?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문제가 지금 노래를 그룹으로 저희가 그룹채팅 들어가신 가수분들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룹에 들어가니까 안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목소리가 안들리나봐요 그래서 지금 가수분들 오늘 공연 준비해주시는 분들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무도 안나와?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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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이었다! 조명도 있어? 뭐야 저거? 폭죽이야? 우와... 무대 연출 이거 채팅창 안 나오게 못하나 저거? 뚱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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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4 2 1 1 5 5 랩 걸리는거야? 뭐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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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7 5 이거 마지막 마지막 요 무대에만 모든 걸 갈아 넣은 거 아니야? 딴 거 말고? 내 트론쇼 내 트론쇼 멀..뭘 보여주는거지? 저게 지금? 백? 백이 뭐야? 어? 오 쉣! 나만 튀긴거임? 뭐야 뭐야 뭐야? 난리 났어 대박났어 야 빨리 빨리 좋은 자리 맡아 좋은 자리 좋은 자리 맡아 좋은 자리 맡아 좋은 자리 가운데 자리 어 이제 시작하나봐 아 연출이 튕긴거야? 튕기는게 연출이야? 세상에 너무 기대돼 세 번 더 볼래요 나 지금 야생서버랑 전전소 얼굴 좀 쉬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데이터도 잡아먹어가지고 저희 마을도 좀 잦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여기 주변 건축들 보고 계시면 저희가 금방 세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공원 그럼 네 너무 과부하가 심해서 마을을 잠깐 닫는다고 아 안녕 안녕 야 뭐 여기 옆에 구경하고 있을래? 제어를 피하지 못하더라구 아 뭐야 소리가 하나도 안들려 지금 무슨..뭔 소리 하는지 어디왔어? 여기 뭐 박물관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박물관에서 예전에 잼잼 때는 박물관에서 뭐 이런 기록같은것도 보여주고 이랬었거든 누가 뭐 얼마나 많이 했고 이런거 보여주고 이랬는데 어 그니까 뭐 그런거 있었거든 누가 몹을 제일 많이 잡았고 누가 광을 제일 많이 캤고 막 이런거 있잖아 뭐 상자를 누가 제일 많이 열었고 어? 불 꺼졌어 형님 어? 뭐야 갑시다 갑시다 알려준다 그랬는데? 아 공연 끝나고 나오는데 1시에 아 1시에? 엄마 리즈야 엄마가 무서워요 나의 눈은 빨간색 아닌데 리즈음마 누구예요? 우리 엄마는… 어? 뭐야 뭐야 발 차려 니빈님 서버가 못 견디는 사안이 아 그런 조합이었어 해엿할수 있는 조합이었어? 들리시나요? 네 지금 서버가 드론을 못 견디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드론을 못 견딜데 레이저랑 드론식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구요 첫번째 공연으로 아쉽지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 공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 다섯 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번째 공연을 열어주실 분은 바로 희나님이십니다 원래 잘하시지만 첫번째 순서인만큼 긴장이 되실텐데요 제가 더 떨리네요 그럼 희나님의 사이버펑크 I'm really want to stay in your house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백댄서들은 없는건가? 내가 가서 춤이라도 춰줄까? 한 번은 되나요? 네 할게요 I couldn't wait for you to come and clear the covers 이거 싸폭노래 아냐? But now you're gonna living nothing but a sign It's because I miss you all the time So get away another way you feel What you didn't want yourself to know I'll let yourself go You know you didn't lose yourself contr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 on top of you, I don't wanna go, cause I really wanna stay in your house, and I hope this works out, but you know how much you've brought me apart, I'm done with you, I'm ignoring you, I don't wanna know. I'm on top of you, I don't wanna go, cause I'm on top of you, I'm on top of you. 아이씨 광팬인것 처럼 무대 난입 광팬인것 처럼 눈빛이 광팬인것 처럼 광팬인것 처럼 광팬인것 처럼 광팬인것 처럼 광팬인것 처럼 광팬인것 처럼 누군지 몰라 다 찾아서 올려야 돼가지구 음... 연출 보소 ㅋㅋ 올해가 마모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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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마모루 ㅋㅋ ко는 Guy bén 네 역시 히나님의 목소리가 시간대랑 너무 어울렸던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공연 준비해 볼까요 두 번째 공연은 바로 밴드 그룹 루시의 광일님이십니다 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드럼이 아닌 기타를 직접 연주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광일님 준비되셨을까요 그 슈퍼밴드 나왔던 그분 말을 하시는 건가 광일님을 준비하신 딘의 D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드럼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밴드에서 했던 그 팀 말하는 거잖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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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유인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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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공연 내게 남았더라면 이렇게 문도 있진 않을 텐데 너 없는 밤도 다른 뜻 아는데 보이지 않나 네 생각에 가려진 채 마음이 기운 채로 판다니 설리가 너 하나 없다고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자꾸 그때로 또 대감 기대 네가 있던 자리 그 자리 위발만에까지 저 반쪽 다리 다리 딱 지금 나의 모습까지 딱 너의 반 반 반의 반의 반도 채워주질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음성 채팅은 어디서 튀어? 딱 너의 반 반 반의 반이라도 내게 남았더라면 이렇게 문도 있진 않을 텐데 Love Love to Stars Love Love to Moon 네 감사합니다 루시 신광일이었습니다 양띵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후추영 사랑해요 자 다들 잘 들으셨나요? 광일님이 악기 연주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잘하셔서 새벽 감성에 빠지게 되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번째 곡은 분위기를 신나게 바꿔주실 다음 여깄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다음 곡은 새봄님 준비되셨나요? 새봄님이 부르시는 이지혜의 Love me love m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봄이가 부른다고? 네 올라오시면 됩니다 에코가 과하다 봄추야 에코가 과하다 봄추야 트위치가 함께 이제 마지막 문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함께 추억이 있었던 것만큼 앞으로도 취직이 있어도 좋은 추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노래 전분불들보다는 못하지만 잘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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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봄님의 색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귀여웠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곡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번째 곡을 하기에 앞서서 네 번째 곡은 개인적으로 리허설 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분의 노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깜짝 놀라실 건데요 에스더그룹의 아리사님이 부르시는 스텔라장 사랑 그리고 바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장 노래 좋은데 아리사님 계신가요? 네 준비되셨으면 불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사입니다 이번에 노래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들려도 예쁘게 봐주세요 하아 한숨이 여기까지 들린다 한숨이 여기까지 들린다 한숨이 여기까지 한숨이 여기까지 하아 하아 맨 모아 끙자히 시스 트위 스폰 사토아 긴 느에 봉블리 맨 무시 준트 후 보아봐 니 사토 주웅 바흐 모아 그 블랑 도청 제 라 마시 라 마시리 파게트 바흐 음정 좋으시네 음정 좋으시네 음정 좋으시네 맨 모아 끙자히 시스 트위 스폰 사토아 긴 느에 봉블리 음정 좋으시네 음정 좋으시네 스폰 사토아 긴 느에 봉블리 스폰 사토아 긴 느에 봉블리 음정 좋으시네 음정 좋으시네 스폰 사토아 긴 느에 봉블리 스폰 사토아 긴 느에 봉블리 스폰 사토아 긴 느에 봉블리 자? 아 아 감사합니다 퀀 퀀 퀀. 왜 톤을 바꾸시지? 하핳 entire 스폰. 레. 아이돌. 스폰. 아리 자라고 하고 이번 서버 열어주신 양띠님 너무 감사하고 초대해 준 넥클릿! 고마워 다들 저랑 노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사님 올라와주세요 오토툰을 넣었다고? 록사님의 띵타이쿤을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바뀌었네 옥템포 그릇도 난 예전에 땅템포 아 술 땐 안 맞아 그냥 색깔이 맘에 들어 콜라 그때 널 봤어 빨간 스크 빨간 립스틱 됐어 보니 던져있었어 터뜨리고 있는 멍청한 여잔들 뻔해달라 I see through you 넌 몰뜻 보이시아 나의 알타까마 애 쳐담만 바대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Use me loose I need 아 아 아 그나 점점 이리 뭐 훅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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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콘서트 하는거 같다야 다들 조용... 조용... 예의범절 관객들 눈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마 쳐다봐봐 내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왼쪽으로 위보 다시 뒤로 삽고 떠오르는 쪽으로 위보 가도 없네 다시 앞으로 삼보 날 안 보여 머리는 땡땡 클럽 안은 마치 퇴기 시간에 빙빙 사결이 같아 완전 와보와보 그려 근처에 와보와보 아 이 당황이 왜 몸이라면 널 지향하게 아저씨는 꿈은 말 뿐이야 너무 괜찮을 누시면 우회할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이제 2 아 또 얇아 수 뭐 세 4 아, 시트 트우 유, 시트 트우 유 다음노래 나왔어 이렇게 공연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에 드론쇼는 서버전 문제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따로 공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약 2주간 진행된 띵타이콘을 도와주신 운영자분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양띵, 애주온, 폴리곤, 마르, 비량, 까제, 미쫄, 기모야, 유베, 루테우즈, 콩콩 운영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띵타이콘을 시청해주신 각 방송 시청자분들 그리고 플레이해주신 플레이어 여러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크리카이 들어왔어 오.. 우리 사진 안찍어요 사진 찍어서 사진 찍었지 밀지마 누가 밀어 이거 저렇게 보면 나이터에 밀려요? 아 이제 들겠다 누가 자꾸 밀어 우리 미는 거찹을 찍어서 우리 미는 거찹을 찍고 싶다 우리 미는 거찹을 찍어 우리 미는 거찹을 찍어서 아 아 정수 아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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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관을 어 뭐야 리사님 마이크 안들리는데 네 네 네 아 뭐야 나 버그인가 아 아 진짜 잘 부르더라 제가 사장님 사장님 이름이 까먹었어 그 친구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뭐 근데 아니 진짜요 아니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진작 어필을 좀 해주지 아니 대화가 다 들리네 뭐하는거야 대화가 너무너무 다 들리는데 아니 아니 왜 아니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럼 저희 그거 사장님 저희 그거 아니죠 아직도 모르는데 저 이미지 어때요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저기 있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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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정석 사진 어디 봐야 되는거지 어디 봐요 네 네 아이고 이거 엄청 많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네 나도 사진 찍었어 와 사람 못 남아라 저는 그냥 합성할게요 아 뭐야 치즈하니까 치즈 운영진분들 뒤에 서주시고 운영진분들도 다 쓰세요 저는 그냥 치즈 눈 잘 뜨고 있어요 눈 절대 안 감아 일로 오세요 프라테인 아쉽네요 많이 준비가 되었는데 시루가 일로 와야지 시루가 일로 와야지 여기 같이 서 생기신분 들어왔을까요 다주님 온거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데요 괜찮습니다 아이 15강시제나 여러분 이제 서버가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동안 계승도 하시고 박물관도 즐기시고 네 재밌는 어 시간 남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네 그럼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2 1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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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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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기빨려 아우 기빨려 아우 기빨려 아우 기빨려 잠깐만 박물관이 어딨는데 박물관이 어딨는데 너 몰라? 물어봐야되나? 박물관 어딨지 아 저기 뒤에 문 열어준거 저기 무대 뒤에 문 열어준거 저기 아니야? 아 그런가? 문 열리던데 이쪽 위로 박물관? 다들 박물관 찾고 있나봐 들어갈 수가 있나? 그래그래 아니 미사님 미사님은 나한테 그냥 어필해준 때는 거긴 아닌거 같은데 문 한방울 안 묻히게 해줬지 여기 야 이 건물 같아 이 건물 우리집에서 노래 시킨 다음에 이제 초대손님 받아가지고 돌사렀지 아니 왜 쉬운 길을 냅두고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여기가 박물관이네 박물관 여기야? 뒤에 박물관이네 추억사진관 통계 박물관 통계 통계부터 봐 아 여기 다 지금 이거는 건너로 날아간걸 아하하하 그리고 저거시 어흐하 오 마이갓 맞아가 정신이 오직이 떴어 아흐하하하 폭죽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뭐 그 구리블록을 설치하는데 도구 하하하하 폭죽 많이 썼다 와 어흐 우리 형도 있네 나 4등이야 4등밖에 안돼? 영태도 500마리 낚았네 어 아 3등을 못들었네 하루만 더 했어도 3등이 들었겠네 아니 종수경이 우외네? 종수경 사장 열심히 했는데 그니까 울프니까 맞아 근데 울프는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아니 철거상자 연예술이 있어 어 랩 벌려야 돼 철거연예술 어 나도 있다 레전드에서 아니 이런 사상한 게 있어 아니 안 되는게 없네 와 굉장히 재밌는거였어 어 그니까 이게 상자를 여러번 할 수도 있어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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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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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키로 간 사람은 뭐야 와 어 형 여기있다 레온이 걸어간 거리로 쳐지나? 레온이 걸어간 거리로 쳐지나? 걸어간 거리로 쳐지나? 나름 날이 걸었어 이런데 아니 진짜 너무 달려간 거리로 그냥 레온.. 레온 포함인가 이게? 겉날개로 날아가는 거리로 그를 기억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죽은 횟수 봐 아니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인벤보권이 흠 흠 흠 나 한번도 안 죽었는데 흠 흠 플레이 시간 아 아 아 사장님이 그 뭐야 약통 그 세수는 차이가 아 서경 서경 와 와 드리세요 서경 네더랩 네더랩 상태만내기로 했어도 상태만내기 아 아 어 뭐야 어 이클 와 아아 돌을 5만개 이렇게 했다고? 와 미친 도대체 얼마나 하면 저렇게 되는거야? 미쳤다 이제 어? 뭐라고? 누가? 미쳤다 저기 바깥으로 나오실래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바깥 바깥으로 나오세요 오 됐다 오 찍었어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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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짱팽이라가지고 네네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아 사진 한번만 같이 찍을래요 아 예예예예 그렇군요 이쪽 사람 없는데로 가실래요? 잘 안들려가지고 아 예예예예 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실래요? 잘 안들려서 네네 아 제가 진짜 너무너무 팬이라서 아우 제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프리카 때부터 엄청 챙겨봤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가만히 계시면 제가 사진 찍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나 바빠가지고 좀 나 손 떨려 어떡해 네 아 긴장해서 손이 떨려서 아프리카면 진짜 오래되신건데 10년 넘으신건데 네 아프리카 때 그 디스워드 많이 날때부터 엄청 챙겨봤어요 그러면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저 2,000살 2,000살이에요 2,000살이요? 아 네 그렇구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 진짜 너무너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 Think Taekwon 때 봤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좀 늦게 써보러 와서 아 그러셨구나 아니 또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네 방송 보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쳐주죠 그러면 우와 손이 보면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2,000살 2,000살이시라는데 첫날인가도 한 3,000살 뭐 그분 계셨는데 아 미칠리칸 아니 다이빈가 뭔데 다음이 1,2층이 추억사진인거 같네 이게 뭐야 이건 다이아바스 봤어? 아 여기네 다이아바스 오 다이아바스 오 다이아바스 아 이게 뭐야 버피스 타고 아 이거 내가 시험 하나 줬었는데 아 아 아 가다 대면 이름도 나오나 맞아요 아 다이아바스 누구 건데 이름을 안 나오네 다이아바스 다이아바스 아 이거야 내꺼 어딨지? 내가 수염 같은거 줬을꺼야? 내꺼 없는거 같은데? 내가 적어준거 같은데? 이거 줬었는데? 진짜 감자놀랬잖아요 아 제가 또 여쭤네 몫이 없어 뭐든 사진 내가 직접 찍어서 보내줘야돼 저쪽 온도 있는 커피 스태킹을 저쪽에서 실물이 여기 누나 누리 보았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2층 가야지 2층 추억사진이 이렇게나 많이 모았어? 추억사진전 추억사진전 여기 너무 렉 걸려 지금 찍을게 하나 둘 셋 왼쪽 찍었어 오오 출발 다섯 박수 잘 안들리긴 하지만 아무튼 레트님 레트님 귀여워 우와 순간포착 지렸다 귀가 막히다 우와 이거 진짜 멋있어 너돌리님 뭘 모은거에요 하나 더 있었으면 완벽했는데 여기 주가 스펀지 셋팅 여기저기 괜찮았어 집은 한개씩 넣어두는거고 하하하하 집들 잘져 이런거 보면은 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집들 잘져 난 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 나 이 수족관에서 내가 모르고 밟아가지고 내가 막 거두고 죽였던 기억이 있는데? 장비가 장비가 없어 아니 아버지가 내구야 아냐? 지갑당하는 거 아냐? 이거 당각? 어 렉 걸려 아니 땅막켰는데 왜 장비가 없어? 플레이싱은 누가 제일 높아는지 건너편에도 뭐 있는 거 아니지? 플레임님, 롤롤링, 후추님 콩탄 주중은요? 오 1층에 더 있다고? 아침마다 진짜 열심히 입었거든요 아 그 뭐야?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야 김 빨려 고맙죠? 아야 있다 아야 있다 적성인원 6명 와 진짜 쪼금일 때도 있었네 아 기사인데? 하하하하 명호팀이 더 있다 뭐야? 아 명호팀이 더 있구나 아니 보증이 너무 잘 돼 있어 송이 없어 송이 없어 아 뭔가 뭔가 우리 가족사진이 있다 아 진짜 못생겼다 오늘 진짜 좋아해서 어 뭐야? 아 역시 어부지 1등이다 1등 이게 뭐야 이거? 아 지인님도 동생이네 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을 일도 없지 아니 누구를 잊게 왜 여기 있냐고 여기가 아닌데? 즐거웠다 아 진짜 아저씨 보대전인가? 그 옛날에 그 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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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거지? 아하하하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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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대전에 있었습니다 1등이다 와 렉이 와 미쳤다 진짜 와 미친네 아 아 아 아 아 아 몇명이야? 88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이나님 긴장했지 아까 노래 부를때 저희 가나요? 네 저희 뭐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트라이 몇 번 정도만 해볼까요? 에휴 진짜 한 장 남긴 했는데 한 두세 번만 하고 딱 끝내죠 난 돈 좀 못 들여 나 물 마시려 온 것 같은데 디디디디디디디 아까 마을 잠깐 닫는다고 했었는데 어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 도움 많이 주신 머사님 초반에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얼굴이 혹시 마크 서버가 또 열린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뭐 시즌 저거 계승상자에 뭐 넣어놔라 그래가지고 다 넣어놨는데요 아 여기 시즌2 저도 한 여름쯤에 서버를 하나 여는데 아 뭐 따로 또 만드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시구나 시간이 되신다면 네 시간 되면은 뭐 예 뭐 아잇 재밌는 게임만 나오지 않는다면 야 시간 되면은 아이 재밌는 게임 진짜 폭삭 망하길 기도해야겠네 아 그래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이슈 터지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낚시 대표로 초대하시는 건가요? 아 그쵸 그쵸 화이팅입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번 3분기에 재밌는 게임 뭐있니? 이번 3분기에 재밌는 게임 뭐있니? 하하하하 6월달에 엘들링 나오거든요 6월.. 6월 말에 엘들링 예시 근데 그건 2분기라서 7월부터 이제 3분기라고 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승상자에 더 넣어놓을 거 없나? 오 뭐 엄청 많이 뭐가 많이 생겼네 여름때보다 야 이거 다 버려야된다니 서버가 참 결국은 도감물 200개를 못채웠네 에휴 나 이게 이거 내가 다 주워넣는게 아니야? 내가 5개인가 주워놨었는데 여기다가 그거 다 썼네 에휴 영태 수선 하나 구해보겠다고 딱히 뭐 가져갈 거 없네 어 오 낚싯대 이거 좋은데 미끼만 없고 미끼만 없고 그러면은 딱히 뭐 이제 넣어놓을 거는 없는 것 같고 잠깐만 여기서 뭐 넣어놓을 거가 딱히 없어요 아 아 뭐야 아 나 지금 위험한디 맨몸이라 무기가 없는데 젠장 집안이 왜이렇게 이거 보안이 취약해 이거 보안이 취약해 이거 보안이 너무 취약한거 아니야? 수선바지 수선검이 하나 또 있었을텐데 수선 요금 계승상자의 썰커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칼이 수선 칼이 하나 더 있었거든?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하나 더 있었긴 했는데 근데 지금 넣어놓은 것만 뭐 가지고 해도 충분히 초반에 그냥 다 저거야 어차피 뭐 부쌨 어? 나 인벤 왜 이래? 여기 들어오면 인벤 다 없어지나봐 아 저 진짜 좋아해서 아 저 투명히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아 서버가 다른 거구나 여기가 뭐 최인인데? 무슨 마이크를 끊었고 한 분 동안 얘기해요 근데 다 떠들고 있어서 아무도 의심을 못했어 아직도 렉 걸리네? 아 아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친구 니니아 니니아 쇼츠 방송에서 같이 봐도 돼요? 네 다시 하하하하 대단 기둥에 뭐가 걸렸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뻗도 돼요 FTA 친구니까 영도 FK 고위니까 뭐가 걸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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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갈게요 하하하하 여기 있네 여친 거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귀여운 거 고르라지 귀여운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걸 다 받아낸 것도 대단하다 진짜 하하하하 경찰 챙긴 적이 없냐고? 아니죠 그냥 귀여운 거 고르라는 거지 그걸 하하하하 다 받아낸 것도 대단해 하하하하 반말해도 돼요? 어 그래 니니아야 니아야 그 언니라고 할까요? 그래 언니 어 그래도 내 이름 여기 하나 나와서 다행이다 야 하하하하 하나도 있어서 하하하하 낚시꾼이 얼마나 없었던 거야 진짜 낚시 아무도 안 했나봐 내가 4등일 정도면 아니 둘이 부른 게 왜 이런 거 털퇴가 않지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두 번이나 آ하 나 나 나 9일이야 어디 아냐 디릿여사 아닌게 어디서 나이가 안 Dangerẩeln 양태? 양태 어딨는데 하나 둘 셋 쪽 찍었어? 아 나 보내줬 알았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더 kunne해 너무 재밌게 놀았어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 때도 같이 1'tils 이거 알겠지? 끝났다 이제 아..띵타이꾼두 가! 이제 가! 너 이제 독립해 독립해 이제 가라 엄마 나 태어날 때부터 독립했어 그게 너를 강하게 기억해 음흠흠흠흠흠흠 아니 안되지마 아니! 괜찮아요 어, 마을 어떻게 가나? 아, 여기서 마을 가지. 우리 집이 5시니까, 저쪽이지. 우편이 왜 있지? 아, 저거 그거, 그거구나? 후원 터졌을 때, 저거. 너 뭐 더 할 거 있어? 아니요, 아니 그냥 뭐 계승템이나 뭐 자리나 채우고 나갈라고. 아, 저거 넣어 놓으려고? 네, 고생하셨어요, 형님. 응, 고생했다요. 테마티드 고생했습니다. 아까 제가 거의 안 들려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예. 타르코프 가족이니까. 우리 저번에, 타르코프 씨. 한번 닭앤딱 하다가 컴퓨터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못했네,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네, 다음에 한번 또 그런 거 있으면 해요. 게임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던데, 좋아하시던데. 나중에, 혹시 또 시참같은 거 하시면 제 비디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같이 빵해야지, 빵.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잘 지내시고, 네. 들어가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이거 책같은것도 넣으면 점수되나?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네. 그냥 저기, 곡괭이하고 장비하고, 딱 그것만 넣어 놓으면 돼. 낚싯대하고 뭐. 포인트로 바꿔준다는 걸? 그걸 거롯데? 아, 장비를 다 포인트로 바꿔준다고? 네, 그런거래던데요? 그럼 무슨 포인트? 그 양띵코인, 뭐 이런, 띵코인 이런 거?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타비님 이웃사촌 네 감사해요 우리 뭐 이웃인데 다들 뭐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그니까 어디 소풍이라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네 타비님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맞아요 시즌2에도 언니가 또 만나요 네 네 좋아요 도움 많이 주셨는데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여기 집을 만들었, 녹두르니 만들었는데 그니까 녹두르니 안오셨어? 안오실거 같은데요 안오셨나? 어 그런가 오셨으면 좋긴 한데 저기 뭐 쓰인시간이 없어서 에휴 너가 너무 압박준거 아냐? 집만 만들라고? 아니에요 스팸런켓인데 아니 뻘쭘하잖아 사람이 아니 그렇지 온다음에 인사를 하고 갈라고 했는데 뭐 같이 다니기도 애매하고 나도 그니까 좀 건축 같은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혹시 건축하실래요? 여기 집에서 같이 살면서 했는데 함께 또 하고싶다고 하셔가지고 만드신거 그러게 낚시하러 같이 가자고 해서도 안갔을거야 아마 네 이거 대단하게 만들지는 몰랐죠 조그맣게 만들줄 알았는데 제대로 만드시던데 그걸 재밌어 하시는거 같아서 그거 뭐야 뭔 열쇠야 그거? 이거야? 비열쇠 아 비열쇠 열쇠도 바꿔주려나 그러면 열쇠도 넣어놓긴 했는데 비싼거를 넣긴 해둘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돈이랑 코인같은거는? 모르겠어요 돈 얼마나 쳐주는지 곱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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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많이 주워왔네 곱갱이 겁나 많이 주워왔네 이거 다 저기 가서 주운거야? 워든? 이렇게 했는데 수선을 못 먹었다고? 그렇게 됐어요? 진짜 망령이 어디 쉬었나 보다 망령이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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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리님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서로 돕고 잘 살았죠 뭐 아니죠 도움만 받았죠 진짜 게임도 잘하시더라고 순위에도 되게 많던데 무슨 포티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많이 했어요 도움란님 저도 워든 땡이 아니 돌을 어떻게 하면 5만개씩 캐는거에요? 그것도 워든 때문에 와 진짜 5만개를 돌을 어떻게 캐 저 하나 먹었어요 하나 와 더할뻔했네 와 안할게 잘했다 저 진짜 그렇게 해서 겨우 먹은거에요 하나 와 그 수선채 겨우 날개에 바르신거에요 그러면? 겨우? 네 여기 지금 달고있는거에요 몇개나 터신거에요 신전 총 거의 한 2, 30개 털었죠 다 합쳐서 그렇게 안나오는구나 막 쓰더라구요 더할뻔했네 다음에 또 마크 서버 있을때 같이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네 야 너도 너도 오늘 트위치 막방 아니야? 난 오늘 트위치 막방이라고 써놨는데 아 그래요? 어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종종채해도 된다는데요? 언제 근데 어차피 트위치가 27일날 끝나는거 아닌가? 27일 00시 아니야? 00시? 그니까 정시 오픈때까지 된다그래서 정시 오픈에 딱 띵하면은 저기 그 트위치 닫으면은 꺼버리게 아니 트위치가 그냥 그 아예 없어지는건 아니고 방송은 그냥 계속 될걸? 그니깐요 어 그냥 계속 돼 그냥 될거같은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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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킬수는 있을거야 그게 근데 아마 서버가 없어지거나 해서 뭐 버퍼가 걸릴수 있을지 몰라도 음 그래서 뭐 27일날까진 하고 아 수익만 창출이 안되는거지 이름도 비싸라나? 에메랄드 비싸라나? 뭔 썰컷박스가 이렇게 많아? 어우 진짜 너 딱 보니까 이렇게 박스 많은거 보니까 애들이 좀 많이 답답했을거 같다 상자좀 정리하라고 제발좀 여기다 막 넣어놓고 뭐가 어딘지 모르고 그랬지 이렇게 상자가 많으면 뭐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건날개 비싸라나? 건날개 포인트 좀 줄라나? 이렇게 넣어놔야되나? 어우 이 아까운거 그냥 다 버리고 가야되네 아쉽긴하대 이거 너 이제 계승템 너너너러 갈거지? 네 수고해 나는 이제 딴게임하러 갈게 네 들어가세요 뭐하시게요? 나 에폭이나 계속 좀더 할라고 아 헌벅킹 몇번 보러야되나? 들어가세요 형님 고생했어 네 수고 눈谷 고소 고소